안녕하세요 자 2020년 국가공무원 시험 9급 형법입니다 해설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래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이렇게 시험 연기도 되고 시험 칠 때 마스크도 끼고 좀 어려운 환경에서 시험을 보는 것을 좀 감안했는지 몰라도 어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출제된다고 그렇게 기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제된 거 보면 대부분 판례 위주로 그러니까 어려운 학설 같은 거 이런 거 안 나오고 말이죠 판례 위주로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그 매달 그 모의고사 보는 그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만점을 목표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만점을 목표로 하시고 어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실수로 틀리는 정도 그런 걸 이제 그 우리가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책임능력 기도로 인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은 되죠 이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는 형벌을 과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 대상은 될 수 있다 하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책임능력자로 볼 수 없죠 행위당시를 기준합니다 천재라 하더라도 범죄행이 당시에 책임능력이 없으면 책임능력이 없는 걸로 봐야 되고요 평소에 계속 몸이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간질병 환자라 하더라도 범행할 당시에 발작정세 전혀 없었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책임능력자로 취급을 합니다 3번 질문에 심신장애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죠 그래서 보통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만 그게 구속되지 않는다 이거죠 판사님이 판단한 문제고 정신분열정의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장애 유무 정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아자 이야기인데 감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요적 감경사위죠 행사 미성원자는 책임조각 무죄고요 사물변별할 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책임조각 무죄가 되고 미약하면 임의적 감경사위 이거 최근에 개정된 거죠 임의적 감경사위가 개정된 거니까 깔아두셔야 되고 농아자 같은 경우는 필요적 감경입니다 이건 조금 비판적인 견해도 있죠 농아교육이 잘 발달되어 가지고 요즘은 정산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감경해 주도록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감경사유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감경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 가겠습니다 주거취입제 실행 착수 시기는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 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 문이 열려져 있으면 들어가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위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이런 거 있죠 들어가려고 창문을 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그런 행위가 개시된 거고 주거취입제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배임제 실행착수 시기는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계약금만 겨받고 중도금을 지급받는 바 없다면 이런 실행착수가 인정이 안됩니다 배임제는 예비제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무죄가 돼요 배임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주간에 주거취입했는데 야주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간에 주거취입하고 야간에 절도를 했을 때 우리 판례에 의하면 야간주거취입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요 야간주거취입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주거취입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주거취입해서 범죄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된 그 상태에서 절도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야간주거취입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고 야간주거취입 절도죄 실행착수 시기는 주거취입하는 행위만 있어도 이 범죄의 일부분이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역대의 실행착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야간주거취입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이 경우에 주거취입 시에 실행착수가 인정된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거취입할 때 실행착수한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매치기가 건품을 훔치려고 더듬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데 대한 밀접한 행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스치고 지난가는 것은 안되죠 스치고 지난가는 안되지만 손을 넣는다든지 더듬는 이런 것들은 절도죄 착수가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2인 이상의 상호연락하여서 과실행의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한 경우 과시범의 공동정법 우리 판례가 과시범의 공동정법 인정이 되죠 그래서 행위공동서를 입각해 가지고 과시범의 공동정법 인정하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이번 지문에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범행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사람이 대해서는 합동의 공동정법 인정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합동범은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 현장설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 판례통설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 이렇게 이루게 되면 합동범이 되고 합동범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이 정범 표지가 있다면 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합동부의 공동정법이 가능하다고 보죠 이때 공모공동정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범죄에 모의하는 데만 주도직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공모공동정법으로서 합동부의 공동정법이 가능합니다 합동부의 공동정법은 인정할 수 없다 하니까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결과적 가정부의 공동정법은 가능하죠 우리가 상해치사 이렇게 하게 되면 상해만 함께할 의사만 가지고 사망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정부의 공동정법이 인정이 됩니다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맞죠 그래서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예견 가능성 그리고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의 실행이 위함이 있을 때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자 이 공모관계 이탈이라는 것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동정법관계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기가 주도직 역할을 했다면 주도직 역할을 해서 영향력 행사한 부분에 영향력의 제거가 있어야만 공모관계 이탈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죠 이게 재물손격죄 객체인 재물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아파트라 그러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말이죠 물론 철거 예정이지만 거기서 실제로 이게 아직 철거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 철거를 해버렸다 그러면 시멘트 조각만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재물손격죄 객체가 안되지만 지금 아파트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철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면 재물손격죄 객체는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용을 갖고 있다면 그 효용을 해야 하는 얘기가 있으면 재물손격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죠 자동문인데 자동문을 수동으로 만들어버렸다 자동문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손격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1층 로비에 설치했던 홍보용 배너 거치될 훼손 없이 그 장소에서 제거했다 훼손 재물손격죄에서 반드시 이렇게 물리적으로 훼손할 필요는 없어요 개시해가지고 어떤 문서를 개시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런 거 이제 일시적으로 못 보게 해버리는 거 있죠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다 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 제거를 해버렸다 창고를 옮겨놔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만들면 재물이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재물손격죄가 반드시 찢어버리거나 부숴버리거나 이런 것만 손격죄가 되는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이 손격죄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고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에 레커스프레이로 건물 외벽에 낙서한 것 이거 쉬운 판례죠 이거 원상회복하는데 많은 돈이 드니까 손격죄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최신 판례도 하나 있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레커스프레이로 이 외벽에다가 낙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하는데 뭐 수백만원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벽에다가 외관을 갖다가 완전히 그림으로 채워버리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손격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그런데 최신 판례에 뭐가 있냐면 바닥에다 말이죠 도로 바닥에다가 여기다가 또 사람 이름 죽고 낙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요거는 도로 바닥은 차량이나 사람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도로 바닥에다가 낙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격죄가 안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내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계란 30개 투척한게 이거는 간단하게 물로 원상회복 씻으면 원상회복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손격죄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좀 쉬운 판례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판례 보시면 전부 다 모두 효용을 해야 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리죠 왜냐하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니까 계란 던진 것은 손격죄가 안 되고 데크스프레이로 거기다가 그린거 낙서한 것은 손격죄가 되니까 말이죠 요거는 둘 다 된다 해도 틀리고 둘 다 안 된다 해도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해서 다른 의사를 지휘감독하는 지휘에 있을 때 보통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적 분업관계라 그래가지고 신뢰원칙을 지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요 말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의료형이 다른 의사에 전적으로 위임됐다 전적으로 위임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휘상 자기가 상관의 지휘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행위에 간섭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전적으로 위임됐다는 것은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될 업무상 주의무가 있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죠 지금 전적으로 위임이 됐는데 이걸 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게 되면 의무가 있다면 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부하가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계속 감독해야 된다 그러면 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위임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거니까 신뢰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직적 분업 관계라고 할 때는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밑에 보조자가 있을 때 보조자에 대해서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위임됐다 그러면 주의무가 있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 협의 진료 결과를 실횜했다 그러니까 내과하고 신경과 의사들 간에는 이거는 수평적 분업 관계가 되죠 수평적 분업 관계에서는 다른 의사를 믿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신뢰 원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여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오전에 따라 퇴원 조치를 한 경우에 이런 지주막화 치료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다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수직적 분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분업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를 믿었다면 자신의 과실이 부정된다고 해야 됩니다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의 종사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 제가 이거 시험문제에 많이 냈었던 거예요 같은 업무와 직무의 종사는 이게 이 수식의가 정말 중요하죠 이거 빼버리면 안 된다 그랬대요 일반인의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현한다 이러면 틀리거든요 같은 업무와 직무의 종사는 이 말이 들어가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사고 당시에 일반적 의약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돼야 된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됩니다 의사라면 의사라면 의사가 의료시술 행위를 할 때 기울여야 될 주의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의사라면 당연히 기울였어야 될 주의무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하고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하고 일반인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일반인은 의료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이런 평균적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의사가 기울였어야 될 동상적인 주의 이걸 가지고 주의무 위반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거는 맞는 질문이고 실제로 이제 틀린 질문으로 나올 때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이 말을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틀린 질문이 되는데 이것 좀 조심하셔서 보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의사는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여기까지 맞아요 재량을 갖는 것은 맞죠 그런데 어떤 진료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 이와 다른 조치를 위치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진료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어떤 진료 방법을 택해도 과실이 인정 안 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재량도 재량도 남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갖는 거고 이 재량권 행사가 어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자기가 내가 재량이니까 어떤 진료 방법을 택해버렸다 그러니까 재량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부정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어떤 진료 방법을 택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돼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됩니다 3번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3번에서 답을 못 찾으면 이런 이 질문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3번 질문에 답을 고를 수 있어야 4번을 우리가 끌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3번 질문은 제가 평소에 조심하시라고 늘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미필적고인이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것도 상식으로 그냥 풀어 주셔도 돼요 보통 결과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할 의사가 있으면 이거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고 용인할 의사가 없으면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의냐 과실냐 구분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어떤 식이 되냐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용인할 의사가 인정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절대 이런 결과는 발생해서는 안 돼 설마 발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가능성 인식하는데 사고가 날지 안 날지 가능성 인식하지만 안 나겠지 안 나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되고 사고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겁니다 가능성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결과 발생을 용인할 의사가 있느냐 내적으로 거부하는 의사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의 과실이 좌우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 보시면 이거는요 12세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12세라 그러면 13세 미만자니까 이거 의제강간죄가 돼 가지고 합의를 해도 처벌하도록 돼 있죠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14세라고 했고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다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13세 미만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체격이 크고 나름대로 성인처럼 보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세 미만자인 걸 모를 수도 있겠죠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의가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법률을 보면은요 성폭고 위반죄로 돼 있어요 성폭고 위반죄로 성폭고 위반죄로 성폭고 위반죄에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해서 강간을 한다든지 강제추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기 위한 13세 미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3세 미만자를 몰랐다면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키도 크고 말이죠 이게 보통 13세 미만자로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형법이라면요 형법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은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13세 미만자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자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자까지도 전부 다 처벌하는 걸로 더 확장을 해 놨죠 그리고 이때 이제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개정법률이 있기 때문에 형법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3세 미만 만약에 여기서 관로안의 거를요 형법으로 바꾸어 버리면 이게 형법 위반죄 형법 위반으로 13세 미만자 미성년자 의정안간죄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요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14세라 하더라도 처벌하거든요 형법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 지문이 성폭력특별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은 13세 미만자만 적용이 되는 그 조항을 갖고 지금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법은 형법 위반해 버리게 되면 형법은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13세 이상도 지금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서 보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시험 문제지만 내년 또 이걸 문제를 보고서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폭법 위반죄일 때 13세 미만자 이렇게 해야 13세 미만자인지 모를만 하다 상대방이 굉장히 덩치도 있고 키도 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관에 들어가는데도 재질을 안 할 정도로 재질 안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됐다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보시면 쉽습니다 자 이게 치명적인 부위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개 찔러 가지고 과다시를 사망한 경우 사실은 이 치명적인 부위가 심장이나 가슴 같은 데가 말이죠 이게 치명적인 부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허벅지가 사실은요 허벅지를 칼로 거버리면 사람이 더 빨리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허벅지에 여기는 동맥이 지나가는데 사실 허벅지에 상처가 나면 피가 순식간에 다 빠져 버린대요 그래서 사실 허벅지 공격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20여 개는 찔렀다 그러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깔려져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녀를 의심되는 피해자 자 위에 거는 지금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거는 의심된다고 이미 딱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의심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청소년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뭐 나이만 먹고 통과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청소년이라도 어쩔 수 없지 뭐 청소년이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이 중간에 밑에 깔려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아동 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고의가 인정이 된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검지에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알면서도 거래를 한다 당연히 사기죄 고의가 인정이 되겠죠 이거는 고의가 부정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는 물론이고 부작위에 의한 종범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되죠 정범의 범행을 방지해야 될 자기의 의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면 보증인 지위가 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금이 되고 만약에 보증인 지위가 인정이 안되면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의 종범이 성립해야 된다 맞죠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자기의 의무 없다는 것은 결국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에게 자신의 피방조자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피방조자의 행위가 구수요건제 결과를 실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원래 이중의 고의라고 하죠 교사도 그렇고 방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갑이 A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한다 그러면 살인청부업자에게 살인 뭔가 부탁한다는 살인을 청탁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죽일 고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방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살인 행위를 방조한다고 했을 때 누가 죽어도 좋다 그 죽는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방조한다는 방조 행위에 대한 고의도 필요한 겁니다 이걸 이중의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범이 강도 예비행위를 할 때 방조 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에 정범이 강도 시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강도 예비죄에 종범으로 쳐버린다 아니죠 이건 뭐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예비단계 시행에 착수하기 전에 예비죄에 거쳤을 때 여기에 가담을 한다 하더라도 방조금이 안되죠 예비죄에 대한 방조는 안됩니다 자 이유는요 예비행위가 무정역 무한정이고 방조행위도 무정역 무한정이다 정신적 방조에도 다 포함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런 이야기죠 예비죄에 대해서 방조금까지 인정하면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풍정하는게 판례고 똑같은 사안에서 만약 갑이 신혜착수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혜착수에 나가버리면 더이상 예비죄가 아니죠 이때는 미수나 기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예비단계에서 방조를 하는 사람도 방조금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비단계에 방조를 하는 사람도 정보미 신혜착수에 나아가면 방조금 성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보미 신혜착수 안 나갔을 때는 방조금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혜착수 안 나갔죠 그러면 예비죄에 대한 방조금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에 이런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 무면허 의뢰 방조에 해당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료부에 기재하는 정도 가지고는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면허 의뢰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런 알면서도 진료부에 기재해 주는 정도는 방조형 15번 이거는 판례를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품을 절차하여 자신의 성형차를 싣고 간 경우에 성형차가 단순히 교통산을 넘어서 작물 운반에 사용된 것 범죄에 제공된 거죠 이런 경우에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취재했던 판례죠 몰수요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몰수 대상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리고 범죄행위에 생하였거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위주의과증권 같은 거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리고 전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이걸 몰수할 수 있는 거고 범인 이외자의 소유에 속하면 안 됩니다 제3자의 소유에 속하면 안 되고요 범죄 후 범인 이외자가 정을 알면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행위라 할 때는 꼭 기수에 달하기 전이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가 이미 기수에 달했다 할지라도 작물 운반하는데 이 자동차를 이용했다 그러면 그 자동차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큰 마트 같은데 물건을 훔치려고 그러면 이거 씻고 갈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면서 차에 씻고 달아놨다 할 때 그 차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는 몰수 못합니다 공소시효는 완성이 되어버리면 형벌권이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몰수도 형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는 몰수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 하나의 아니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고요 소추여부 불문합니다 그래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면 안 되죠 그런데 범인이라고 할 때는 공범자 다 들어가요 필요적 공범자도 다 들어가고 교사본 방조본 공동여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소추되든 안되든 이것도 불문합니다 갑자기 압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몰수 대상을 압수 절차가 위협하다는 이야기예요 압수 자체가 위협하기 때문에 압수물에 몰수역시효력이 없다는 아니죠 압수하고 몰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압수가 있든 없든 압수가 위협하든 적법하든 몰수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몰수할 수 있는 거예요 몰수하기 전에 압수는 유효 무효 이런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란죄 이거는 범죄 종류 묻는 건데 내란죄하고 폭처법 위반죄 범죄단체조적죄 그리고 형법상 무단이탈죄 이런 범죄가 전부 적시범이에요 적시범 그러니까 계속범하고 적시범을 지금 구분할 줄 아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이거는 적시범 적시범을 다른 말로 상태범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대되는게 계속범이라고 하는거죠 직무유기죄가 계속범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내란죄는 한지방의 평화를 해야할 정도의 폭동을 하면 바로 기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상태범으로 범위이 산다 상태범위 계속범이 아니다 라는거죠 2번 질문에 범죄단체 조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딱 구성하면 바로 범죄성립 해버려요 계속범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무유기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계속범으로 보는거에요 직무유기 행위 이거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동안 일처리를 해야되는데 의식적으로 방인포기를 했다 이런 일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벌적 위협상태가 계속된다 계속되는 동안 다른 공범 성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마지막 그 전체적으로 이 직무유기가 계속됐다 그러면 이게 각각 별개범죄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포괄일죄가 된다 라는거죠 포괄일죄 위협상태가 끝나면 범죄가 종료되는거고 이때 봉소시효가 진행하는거고 이게 계속범 성질이죠 그래서 즉시범 이 아니다 라는건데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군연법상 무단이탈죄 이것도 즉시범입니다 계속범에 해당한다 하니까 이게 틀린거에요 이거는 사실은 1, 2, 4는 잘 나오는 범죄는 아니고요 3번 지문에서 직무유죄는 계속범이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내란죄는 폭죄법 범죄단체 조직이라든지 내란죄는 계속범이 아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정형이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에도 한번 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일부가 정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식으로 하면 틀린 질문이 되고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진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기업 구조조정은요 예전에 법원구급시험에 나왔는데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원래 이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어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 물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정리해고 문제는요 정의행위로 다툴 수 없는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정리해고 정리해고 구조조정 이렇게 할 때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더라도 말이죠 수반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구조조정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쫓아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더라도 단체 교섭 대상도 안 되고 정의행위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있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이거는 자 이거는 정의행위에 있어서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성 상시되지 않는다 틀렸죠 아무리 조합원들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찬반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행위로서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그 범위가 자 일부분에 거친다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인 점거냐 뭐 병존적 점거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부분적 병존적 점거라 그러면 업무방해쬬의 육성이 조각이 되고 전면적 배타적 점거를 해서 상황자가 전혀 상황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경우라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틀렸죠 반대로 해놨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거예요 자 이거 협박이죠 이렇게 협박을 내서 자유행위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쉬운 판례고 그 다음에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 이걸 기섭추행이라고 하죠 기섭추행을 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하는 것은 강도죠 강도 강도의 경우고 강간은 현저히 곤란할 정도 강제추행은 곤란할 정도이기만 하면 되고 기섭추행 같은 경우는요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고 이때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용량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이게 바로 추행 개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섭추행에 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밤에 혼자 가는 피해자 여성을 추행의 고의로 뒤따라가다가 껴안으려고 했는데 껴안지 못하고 도망간 경우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주셨던 거죠 뒤에서 껴안을 했는데 뒤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여성이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 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껴안으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껴안으려고 손을 드는 걸 우리가 기섭추행에 시행착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행의 결과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음으로 보셔야 돼요 아동청소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네요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수의 여건으로 성욕을 자극성분 만족시키는 동기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필요없죠 이거 강제추행죄에서는 보복의 의미 심지어는 교육적인 의도로 말이죠 성기를 찝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추행행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적인 목적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복의 의미나 뭐 교육적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 자 12호 문제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고요 결과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위험범이죠 위험범이고 반드시 결과 발생 필요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목장소유자가 그 운영을 위해서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했다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자 부수적으로 묵인하다가 여기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부수적으로 묵인하는 거 자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이거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통로를 이용하는 공공성을 띵글아야 돼요 원래 이 판례사안을 보면 기존 통로가 있어요 기존 통로에 예를 들어서 이 통로를 막았다 하면 그건 일반교통방해죄이 되는 거고요 일반 공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내에 이용되는 공공성을 띈 육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됩니다 통로가 있는데 목장용지 소유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말이죠 임도를 개설했는데 여기 다른 사람들의 통행도 조금 허용을 해 준 거죠 다만 차량은 못 지나가게 하고 그런데 이 임도 개설한 부분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담인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베풀어 줬더니 권리가 있는 줄 안다 내 땅인데 내 땅에 뭐 조금 내가 필요해서 좀 길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거를 다른 길도 있는데 이 길이 조금 지름길이라고 해서 조금 지나가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풀어 줬더니 나중에 자기가 권리가 있는 줄 안다 이런 거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얼마든지 자기 사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공공성을 띈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고 할 수가 없다고 돼야 됩니다 지금 육로에 해당한다 하니까 틀린 거예요 이건 부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육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주차금지구역에서 차량을 세워놨다는 거죠 불법주차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려면 차량소통을 저해를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주차를 했지만 옆에 공간이 있어요 옆으로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항에서 이렇게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옆에 공간이 남아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 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불법주차로만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업무상 과실로 교량을 송기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승객이 탑승한 자동차를 교량해서 추락시킨 경우에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 차량이 그러니까 성수대교 붕괴돼 가지고 차량이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 교통방해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과실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수대교 붕괴 사건이에요 이런 범죄가 하나의 어떤 과실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상개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거는 2번에서 답이 나와 줘야 되고요 마지막은 4번 4번은 승수대교 붕괴사건입니다 이거는 재산죄에 관련해서 각각 하나하나가 전부다 중요한 판례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판례들로만 뽑아 놨습니다 4시간 30분 사건이죠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생전점류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가져가게 되면 전부탈행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된다는 판례죠 절도죄 두 번째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이걸 뭐 가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를 했다 그러면 건네받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몰고 어디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시야로 완전히 벗어나죠 이렇게 된 경우는 점유를 넘겨준 걸로 그러니까 위탁관계를 인정하는 걸로 되죠 점원이 도망을 가버리면 횡령죄가 됩니다 점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닌 걸로 보지만 횡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탁관계 인정이 되게 되면 종업원의 점유 점유보조자도 점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PC방 주인이 그 PC방 안에 있는 모든 재물에 대해서 베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죠 타인 소위 타인 점유하의 재물 절도죄가 됩니다 근데 이 판례는 우리가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잘 보셔야 되죠 PC방 사건하고 당부장 사건 같은 경우는 절도가 되고요 이때는 절도가 되고 고속버스하고요 고속버스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 유실물 사건 이렇게 하게 되면 고속버스나 지하철에서 잃어버리면 이건 길바닥에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점유이탈 물행융죄가 되죠 점유이탈 물행융죄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 출제 의도를 보면 답이 점유이탈 물행융죄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구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묻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개주가 개원들로부터 개불입금을 모두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타인의 사무으로 보죠 개돈 안 나눠주면 이거는 배임죄가 됩니다 배임죄 그래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이거 검토하는 문제죠 개주가 개돈을 나이 받았을 때 나이 받았을 때 징수했을 때 이때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고 징수 안 하면요 징수 안 하면 배임죄 지체가 안됩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기 명의 은행 계좌에 차고 송금한 돈 차고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면 신의측상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측상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금주는 돈을 보낸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안 돌려주면 횡령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통행위죄가 답이 되는데 출제 의도를 봤을 때는 역시 이게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죠 PC방 당구장 사건 고속버스 지하철 유신물 사건 이걸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답을 고르는데 결정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상 보호의무 유기죄에서 법률상 보호의무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하더라도요 혼인신고만 안 돼 있다 뿐이지 부부 상황 간에 부양 의무라든지 협조 의무 이런 게 다 인정이 돼요 사실혼 관계도 파탄이 나게 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도 내 재산 돌려다 하고 이렇게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일반 혼인관계하고 똑같아요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상속 같은 게 인정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의무는 인정이 되는데 다만 사실혼가 되려면 혼인관계 실체가 있어야 돼요 혼인관계 실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정교관계를 맺고 단순 동거관계는 안 됩니다 동거관계는 안 되고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에 실체가 존재해야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되면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거죠 유기죄에 있어서 수혈의 최선의 치료 방법이란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수혈을 거부한 경우에 이때는 유기치사죄 이때의 쟁점이 뭡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부작위에 살인죄가 성립하느냐가 쟁점이 됐던 사건이죠 여호와의 정인사건 부모가 자신 종교적 이유로 자식의 수술에 반대할 때 우리 판례는 살인의 고의를 부정했다는 점이 이 판례의 쟁점이죠 그래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유기치사죄만 인정한 바 있다는 거죠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요 부조조사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부조의무를 해퇴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유기죄는 뭐 고의범위니까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되죠 객관적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술집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방치된 상태로 있어가지고 사망한 경우에 판례의 유기치사죄 인정된 판례가 있었죠 승립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겠네요 자 유기죄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부작용만 달라가지고요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 보호의무 중에 법률상 부부 사실화한게 다 들어가고요 단순한 동거나 정교관계는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상 의무 할 때 주된 급부 의무가 부조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보호모가 아이를 어린아이를 보호한다든지 의사가 간호사가 뭐 환자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경우 당연히 되고요 자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사본지법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술집에서 술을 팔았는데 주류 판매 계약은 원래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하고 말이죠 추운 겨울날 그대로 막 술집에 방치된 채로 내버려 뒀다면 이런 경우에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호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유기죄가 되니까 유기로 말면 사람이 사망했다 유기치사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기사죄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위임위법은 숙권법률이 처벌 대상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자 위임위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법률 할 때 헌법 법률 보통 법이라고 하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명령규칙 할 때는 이건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행정합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법률로 모든 걸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명령에 위임을 한다는 거죠 위임을 할 때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정되죠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입법부고 이거는 행정부단 말이에요 입법부에서 법률로 정해야 될 것을 통째로 다 행정부에서 넘겨주면 삼권분립원칙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입법부가 입법 권한을 넘겨줄 때는 중요한 것은 법률로 정해 놓고 세부적인 것만 여기다가 위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포괄위임금지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위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에서 명확성의 원칙 이야기인데 명확성의 원칙은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아니고요 최소한의 명확성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명확성 원칙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보세요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 법률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입법부의 입법형성 원칙을 존중해 주려고 그러면 명확성 원칙 위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무효라는 거잖아요 법률을 무효시킬 때는 최소한의 명확성 요건 이것도 못 갖춰줄 때 그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 해가지고 최대한 안 하면 다 무효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입법부에 있던 입법형성권을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명확성만 갖추면 이거는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헌법 위반되지 않고 법관의 보충제 개섭으로 그 내용을 얼마든지 법 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 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느냐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면 결국 헌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화 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도의 명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지 최대한 기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입법성권을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의 명확성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결국 이 이야기죠 법관의 보충제 개섭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용을 한정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구를 할 때는 최소한의 명확성 원칙만 갖추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3번은 맞는 거고 2번이 틀린 거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이거 안 되죠 정형법정지원칙에 어긋난다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위조요건을 구비한 이상 명인이 허무인이나 사자명의문서 허무의명의 문서라 하더라도 문서위조 얼마든지 가능하죠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외관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위조가 됩니다 그리고 문서작성 권한에 위임이 있는 경우라도 위임받은 범위를 초월하면 안 되죠 초월하면 위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조라고 할 때는 갑이 을명의 문서를 작성하는게 이게 명의 모형으로써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말이죠 을이 갑보고 야 니가 니가 내 명의 문서를 사용해도 좋다 허락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죠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갑이 을명의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가 안 되죠 위조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버렸다는 거잖아요 벗어나버리면 더 이상 을의 허락이 없는 경우로 봐야 돼요 갑이 을명의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2번 지문이고 3번은 자격무연 작성제 문제인데 이거는 대리권 문제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대리인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대리인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남용을 했을 때 남용이라는 말은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닙니다 대리권 범위 안에서 자기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거예요 이러니까 대리권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격무연 작성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리권 이것도 초월하게 되면 초월하게 되면 묵권대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묵권대리를 하면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대리권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표시하게 되니까 자격무연 작성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질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위를 남용한다고 되어 있죠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후를 도모할 경우 이 경우는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초월을 해야 됩니다 묵권대리가 범죄가 되는데 대리권 범위 안에서 남용한 것에 불구하니까 자격무연 사무소 작성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서 정본 자 공정서 원본 행사제 원본하고 정본하고는 다릅니다 정본은요 우리가 확정 판결 정본 해 가지고 이게 그 서면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정본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 놔요 구멍뽕뽕 뚫린 그런 정본 표시를 해줍니다 이건 원본하고는 다르죠 원본하고 공정서 원본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본을 사용했다 해 가지고 원본 행사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본과 정본을 구분하라는 그런 판례고요 자 피 무고자의 성락을 받아 거기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사회관에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교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무고 교사라고 하죠 갑이 을을 시켜 가지고 나를 고소하라 해 가지고 을이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피 무고자가 지금 성락을 한 성락 무고가 되는데 피 무고자가 성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 무고죄는 국가적 보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성락을 하더라도 그대로 무고죄로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무고죄가 되고 이 사람은 교사를 했다면 자기 무고죄에 대한 교사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장을 사회관에 제출했다면 이 사람은 무고죄를 처벌할 수 있죠 처벌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나 공정소원법 무시기죄죄 성립한 이후에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나중에 성인을 받거나 실처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성립했잖아요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나중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성립한 다음에 나중에 성인을 받더라도 만약에 이런 식이 만약에 범죄가 안된다 그러면 범죄를 범해 놓고도 말이죠 나중에 피해자 찾아가서 돈 주고 너 성락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범죄는 그냥 성립하면 끝나는 거지 그냥 그걸로 기수도 해버리는 거지 나중에 성인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성립한 범죄가 없었던 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과장해서 상해를 가했다면 이거는 사회상규에 반하죠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성락을 했다면 성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협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성락이 유효하려면 유성조각사회로 피해자 성락이 유효하려면 이거는 사회상규에 반하면 안 됩니다 진단사항이 과거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고 수술 성락을 한 경우에 자궁적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잘못된 설명의 기초에서 수술에 성락했을 때는 이 성락이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증했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8번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예비죄 중지 아까 제가 예비죄 방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비죄 방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비죄 중지도 안 됩니다 중지라고 할 때는 중지 미수를 말하는 거예요 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중지영회를 해야 이 미수 중지 미수로서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실행 착수하기 이전에 여기서 관뒀다 이렇게 할 때는 예비죄가 하면 되지 중지 미수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감면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비죄로 처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죄 중지 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결과적 과정법의 공동정법 이거 가능하죠 진정 결과적 과정법의 공동정법 앞에서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해치사죄할 때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강도를 예를 들었는데 자 둘이서 강도를 하기로 해놓고 한 사람이 강도치상 강도치사 이게 결과적 과정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법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법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법 다 가능합니다 이건 승립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자기범사의 공동정법 이거 가능하죠 부자기범사의 공동정법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공통의무 공통의 의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공통으로 인용할 수 있을 때 부자기범사의 공동정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후방조로서의 종범 사후방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끝났다는 이야기에요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방조를 하려고 해도 방조할 대상이 있어야 방조를 하죠 이미 범죄가 끝나버렸는데 제가 평소에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올라탈 수 없다 이미 범죄가 종료된 다음에는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방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편면적 종범 편면적 종범은 돼요 이거는 보시면 편면적이라고 할 때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공동정범이라고 할 때는 서로 서로 의사연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도와주는 걸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사라고 할 때는 편면적 교사 안 돼요 왜냐하면 교사라고 할 때는 고의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고의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갑이 교사하는 행위를 을이 알아야 을이 고의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을이 갑의 존재를 모른다 그러면 이 편면적 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조는 가능하다 이거죠 방조는 갑이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을이 갑의 존재를 몰라도 돼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을이 모르고 그냥 범죄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편면적 방조는 가능하다 이거죠 갑의 방조분 성능이 가능한 겁니다 자 교사는 안 되고 공동정범은 안 되지만 방조는 정범이 방조의 존재를 몰라도 된다 그래서 편면적 방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죄 공동정범은 되죠 아까 우리가 제가 예비죄 방조분 안 된다 그랬는데 공동정범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을 둘이서 우리 함께 강도하자 해놓고 강도시행착순 안 나가면 둘이서 강도하려고 말이죠 한 사람은 총 구입하고 한 사람은 밧줄 구입하고 이렇게 준비 다 해놨다가 우리 시행착순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비죄 공동정범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죄에 대한 방조분은 안 되지만 공동정범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도시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이지만 아니죠 강도시행죄는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증범 형태로 범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수범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피해자가 심신상태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할 서럽혀 가늠했는데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 중간간에 미소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지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은 우리가 조금은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심신상태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인식했는데 이 사람은 그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닐 때 객체가 불가능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중간간에 불능미소로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 지문에 보면 불능미소로 하지 않고 그냥 미소범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맞는 지문으로 지금 채택이 됐는데 물론 다른게 다 틀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갑니다만 이 문제는 불능미소로 출제를 해야 좀 더 정확한 출제가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불능미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 판례가 미소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긴 하는데 이 판례는요 판례 다수의견하고 다수의견하고 소수의견이 대립이 됐어요 소수의견이 있는데 다수의견은 뭐냐 하면 이게 중간간의 객체는 중간간의 객체는 심신상실이나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상태에 있는 사람 심신상실이나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상태에 있는 사람을 객체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객체가 불가능한 경우다 객체가 불가능한 경우기 때문에 이거 불능미소로 가야 된다 이게 다수의견이고요 소수의견은 뭐냐 하면 이게 중간간의 객체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태항 범죄행위양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견에 의하면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여자이기만 하면 이건 중간간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가능한데 다만 이 범죄결과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미소로 봐야 된다 일반 미소 그러니까 장애 미소로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소수의견입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대립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정점이 되는 부분이 불능미소냐 아니냐 이게 정점이 된 사안에서 불능미소를 하지 않고 그냥 미소 턱 던져놓고 이게 맞는 지문을 한다 그러면 이건 조금 논란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불능미소로 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미소할 때는 장애 미소로 많이 보거든요 만약에 장애 미소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좀 불명확하게 출제를 해놨어요 근데 다른게 뭐 틀렸으니까 자 보시면 3번 보시면 계좌 명의인이 계산한 예금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 피해자가 사기 피해자가 손금에 취한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이죠 자 이용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본인의 의사로 이렇게 정한 건 아니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방조범이 안 된 경우로 보셔야 됩니다 이용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이고 이 정을 피해자라는 사기죄를 범했어요 이 사람은 적금 매체 그러니까 이 예금통장 같은 거를 이쪽에 병한테 줬는데 이용만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방조범이 안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사기방조범이 안 되는 경우라면 자 정이 가벌통장에 돈을 이렇게 송금하게 되면 아까 송금주자 착오가 똑같아요 송금주자 착오가 마찬가지로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이거 미탁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정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면 정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정에 대한 횡령죄 이 사람에 대한 횡령죄지 보이스피싱 범에 대한 횡령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년에 전부 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사기방조범이 안 돼야 돼요 만약 사기방조범이 되어 버리면 이 횡령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횡령죄 안 돼요 그냥 사기죄와 사기죄 방조범밖에 안 돼요 근데 사기방조범이 아닐 때 사기방조범이 아닐 때 이때는 손금인하고 예금조사에 위탁광대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하고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조심 지금 여기서는 사기방조범이 이용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기방조범이 안 된 경우를 전체로 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금전을 보관한 지역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틀린 겁니다 횡령죄 절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소위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성지역에 넣고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 이거는 컴퓨터상사기죄 피해자는요 할아버지 거래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친척성도료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있다니까 틀린 거죠 마지막 문제네요 자 임의적 감면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구행이 과잉자구행입니다 과잉자구행이 그래서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이 이건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 실행수단 착오로 결과 발생 불가능하지 위험성에는 이게 바로 불능미수잖아요 불능미수 임의적 감면 사유 그리고 직배 동동 그리고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렇게 다 들어가죠 직배 동동 배우자 이렇게 하게 되면 친족상도료에서 형면제사유가 됩니다 형면제사유 자 친족상도료는요 범죄 승리요건 부승요건 의구성 책임이 아니고 처벌조건 소출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처벌조건에서 친족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형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친족상도료가 형면제사유 소출요건일 때는 그 외의 친족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니고 형제자매 결혼한 형제자매 결혼한 누나의 남편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 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설적이게 됩니다 친고죄로 되어 있는거죠 친고죄 반해사 불결죄가 소출권 문제고 형면제사유 이게 바로 처벌조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임의적 감면 사유는 아닌거죠 절도를 했다면 이건 형면제사유다 이렇게 해야 되는거고요 피해자 의사의 반응에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이거는 반사불벌죄죠 반사불벌죄 우리가 자수 자복 뭐 이런 개념은 전부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이게 해당이 되고 그리고 범인이 자유로 신의 착수하는 행위를 중지하기 이거는 중지 미수죠 그러니까 임의적 감면 사유는 불륙 미수가 되고 중지 미수는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는 겁니다 필요적 감면 사유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 감면으로 물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평소에 많이 보던 그런 판례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노력한 만큼 이번에 시험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